대전 동구의 한 병원에서 얼음 알갱이가 생길 정도로 낮은 온도로 보관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82명이 접종 무효 판정을 받아 뒤늦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대전 동구보건소는 지난 4월 27일 관내 한 병원에서 영상 2에서 8도로 보관해야 할 노바백스 백신을 영하 7도로 보관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. 다행히 해당 백신을 맞고 이상 증상을 보인 접종자는 없었지만 질병관리청은 해당 백신을 접종받은 82명에게 접종 무효 판정을 내린 뒤 재접종을 권고했습니다. 해당 병원은 위탁 의료 기간이 해지됐고 보관 중이던 백신 300여 명분을 폐기했습니다.